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모처럼 휴일이구만 이거! 딸 딸 딸! 네? 근데 오늘 엄마 어디 갔어? 엄마! 바람 폈어요! 바람 펴러 갔어? 네! 아 기분 좋은 소식이구만! 오예! 네? 오예! 오예! 딸! 네! 아들! 네! 그래 오늘 뭐 아빠 휴일인데 오늘 이거 아빠 이거 이 TV만 보고 일하러 가야 돼 오늘 같이 못 놀아줘 왜요? 아 어쩔 수 없어 오늘 부장님이 부장님이 나한테 몰아가지고 일하러 가야 돼 있다가 요로가 요로가 내 동생이니까 동생 괴롭히고 놀아야지 나는 네! 불공평해! 오늘 그럼 봄수가 오늘 요로 잘 놀아줘 땡! 왜 요로 왜 요로 왜 맨날 오빠만 나 괴롭히고 어 어 나 또 동생 동생? 어 엄마가 싫어할텐데 아빠가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? 야 아냐아냐 요로 동생 가지고 싶어? 응 맨날 오빠만 오빠만 있고 오빠 필요 없어 응 그래 아빠가 힘들어 야 안돼 안돼 아빠가 힘들어 내 필요 없어 어 뭐야 여보 엄마 똥 엄마 어? 뭐야 뭐야 이런 애랑 바람을 폈어? 흥려 뭐야 여보 이거 옆집 언니 아들인데 어 여보가 잠깐 데리고 있어야 될 거 같아 흥려 오늘 맡긴다고? 응 내가 오늘 좀 개모임이 있어 아 개모임? 어 옆집 그럼 아줌마 아들이야? 어 흥려 여보가 잠깐 데리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 동생이야? 어 동생 어 요로가 오늘 동생 가지고 싶었다는데 우와 우와 흥려 아 이쁘네 애가 흥려 그래 안녕 흥려 안녕 흥려 그럼 여보 오늘 개모임 잘 갔다와 그래 내가 맡고 있을게 아 나 믿고 있을게 진짜 어 알았어 조심히 갔다와 갔다올게 안녕히 가세요 아 야 봄수 요로 아빠 오늘 그 일해야 되니까 오늘 봄수하고 요로가 오늘 어 얘 이름 뭐니? 너 이름이 뭐니? 흥려 어 어 오늘 잘 돌봐주자 네 아빠 일하러 간다 네 어 말썽 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안녕 음 자 오늘도 일하러 가야겠구만 하아이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응 예 아 얘 우리가 우리가 둘봐줘야 되는데 요로야 아 하하하하 응 예 야 근데 얘 왜 이렇게 까맣까 하하하하 일단 우리 방에 가서 데리고 놀아주자 그래 야 너 걸을 수 있어 야 야 나보다 잘 걷는 것 같아 완전 빠른데 빨리 가 3층이야 우리 우리 방 3층 일로와 여기 장난감 많아 어 어 야 우리 장난감이야 내 거야 에 에 어찌로고야 안 돼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어 아이고 안 돼 아 안 돼 아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으으으으흥 거의 아파 아빠 아 무슨 일이야 요로야 저 이상한 애기가 내 인형을 정지해봐 드리려고 해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아빠 일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하지마 어 알겠지 네 아빠 미워 아니야 아니야 애기가 뭐야 봉수야 네 잘 돌봐줘 쪼 네 요로야 요로야 네 그냥 그냥 어 그냥 목욕 시켜주는걸 어 그래 목욕 시켜주는 걸 거야 거.. 그래도 돼 아 어디갔어 어..어 요 원래 애가 엎드려서 자냐 어허허헝 어허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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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뭐가 인형 어땠어 에헤헤헤헤헤 에헤헤 으굼ration 이중 유르가 이덩이 돌아가고 있어 이덩 목이 떨어졌다고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윳 어 U Why 도망쳐 도망쳐 으으앜 으악 으으윽 으아 으아 또 거.. 아.. 하지 마세요. 아아아아 아파.. 아 아파.. 도망자 도망자. 으아아... 왜그래 왜그래 요로야 왜그래? 새쪽이니까 새쪽 오악 날려요. 아 요로야 근데 니가 동네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. 자기 돌봐줘야지. 으아.. 어.. 막 괴롭히면 안돼. 어? 괴롭힘 다 가고 있어요. 괴롭힘 다 가고 있다고? 에이 거짓말 하지마. 야 이 꼬마 애야. 두 살짜리. 어떻게 그.. 저도.. 저도 많이 맞았어요. 맞았다고? 에이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아마 놀아줘 빨리 가서 아빠 일해야 되니까 알았지? 아빠 괴롭히지 마라 나 많이 아팠는데 너무 많이 아팠는데 야 쟤이 형 어떡해 으아아아아아 나루토야 나루토라 나루토라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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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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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서 안될거같아 아이 왜케 시끄러워 이거 올라가봐야겠네 요로야 왜케 시끄럽니 어 얘들아 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으으으으으 으아 요 놈의새끼들 어 에르 그리미어 어떻게 어 엉 괴롭했어 우리가 안했어 괴롭히는 안되지 괴롭히는 안되지 괴롭히는 안되지 괴롭혔죠 야 여기 놀지 말고 알 digit인데 들어와 야 오늘의 흙나들 아 오늘 아빠 일해야 되니까 1층에 놀아 알았지 이거 먼저 나선수리 검 썼는데? 아빠 일한다 이제! 나 오라고 안 놀아! 1층 도망가자 요리야 1층으로 도망가 어! 여깄어 나 코새 갈거야 무서운 녀석이야 저거 바쁜 사람이야 빨리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! 근데 막 일찍 내려면 부수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? 그래도 애기인데 그러겠어 얼마? 어? 뭐가 보고 오는 소리 같은데? 오오오 으아 아아악 으아앗 으아앗 왜 어릴의 한 발! 으으 으아앗 내 개권형이야! 마신공 마신공 으으아앗 저거 어린애 아니야 저거 어린애 아니라고 쥐뚱 으아아앗 으아아앗 하하허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으아악 아빠 아빠 얘 좀 쏴요 아빠 에이 무슨일이야 또 아빠 이래야 된다니까 총 쏜다고 어? 총 쏜다고 총을 쏜다고? 어 어휴 내가 내려봐봐야겠네 아빠가 내려봐야겠네 어? 어 총을 쏴 아빠 도대체 무슨일이야 두살짜리가 뭘한다고? 어휴 어휴 이뻐라 엄마 어휴 그랬구나 어 어 맘마 먹자 맘마 맘마 에이 이렇게 귀여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하잖아 어디가 떨래? 어? 요로 동생이면 어? 두살짜리 동생이면 잘해줘야 될 거 아냐 그치? 어 남의 자식을 그렇게 막 괴롭히면 안돼 알았다? 에에에 어 아빠 일하러 간다아? 근데 분명 아까 총쌌는데? 유라 얘 아까 총 쏘지 않았어? 야 야 너 총쌌잖아 아까? 야 너 총쌌잖아 아까? entry 왜 아빠 앞에서 막 착вин 척 하는거야 으으이 아 일 Sherlock 다 끝났다 아 벌써 저녁이잖아? 오늘 요루랑 봄수가 동생이랑 잘 놀아줬나 모르겠네 애들 방 좀 올라가볼까 애들아 자고있네 애들이 아 그래도 오늘 봄수랑 요루가 동생이랑 재밌게 잘 놀아줬나보네 아 오늘 애들이 이렇게 먹이 들어있어 어 분장놀이 했나보다 잘자 아 그나저나 이 옆에는 언제 오는거야 이 자식 설마 잘린 귀 사실 난 사실 난 사실 난 혹시 화가